전진패스 공간으로 넣어주는데요. 권기표 박수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. 자신감있게 붙여주세요. 오! 헤더! 참 골대! 크로스마! 다시 한번 헤더! 자, 이 상황에서 바로 달리기 시작합니다. 자, 뛰기 시작해요. 권기표 빠르네요. 권기표 빠릅니다. 오! 오! 아, 오! 아, 맞다! 이제 상대 공격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사까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! 중심을 잡았어요. 빠르게 치는 동작이 잘 줬습니다. 자, 골기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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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기표. 자 갑니다. 라인 타고서 양 선수가 같이 넘어졌는데 겹치면서 1엔드의 골이 선언됐습니다. 서경주 측면으로 권기표 가래기사로 뺐습니다. 김지훈이 골이 뚫리자마자 그래도 자 반칙 아니었구요. 다리 살이 큰 걸 피지컬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. 밸런스가 좋을 때 피지컬이 좋다고 얘기합니다. 맞습니다. 피지컬이 그런 의미도 좋은거죠. 휠은 큰데 사실 수업에 좋은게 잘 담아요. 베로의 비율이 바이러스에 좋은데 소송이 되어있는